오늘은 싱글벙글 이제 진짜 지읍됐음을 짐작하고 황급히 발빼려는 동덕여대 근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진짜 진지하게 인생 망할 것 같으니까 황급히 도망가려는 우리 언니들을 보고 가시죠. 현 시점 동덕여대는 완벽하게 절반으로 나뉘어서 공성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먼저 학내 정상화를 위한 동덕여대 교수들은 호소문을 발표했죠. 학생들 간 수업 거부 강요는 중단되어야 하고 학교 시설 점검 및 훼손 중단 학내 갈등이 정치 싸움으로 가는 행위 중단을 요구한 교수님들. 등신 같은 우리 동덕여대생들은 성명문이고 호소문이고 익명으로 갈기지만 교수님들은 역시나 배우신 분들이라 251명 전원의 실명을 걸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학장단 역시 자신의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자신들의 직위를 걸고 호소문을 발표하며 동덕여대생들과 수준이 다름을 증명했죠. 투표를 거수투표 공산당처럼 하는 동덕여대생들과 교수님 학장님들의 품격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무튼 이번에 총학생회 측에서는 발뺌을 하며 학생회 주도 하에 진행된 부분이 아니라 학우들 자발적 분노로 폭력 시위를 한 거다.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저지른 거지 나는 알 바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라면서 총학생회라는 한녀들은 발빠르게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본인들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저희가 학우분들을 지시한 게 아니다. 지금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설득해서 그만하도록 유도 중이다. 라면서 총학생회는 계속해서 도망칠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우리 한녀들이 정말 멋지다고 눈물 줄줄 흘렸던 그 발언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라는 이 발언 학생회의 의견이냐는 질문에도 본인들은 누가 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런 거 모른다라는 식으로 모르세로 일관하는 우리 위대한 동덕여대 학생회의 모습. 마무리로 우리 동덕여대생들은 돈 한 푼도 못 낸다고 배째라는 소리를 하고 있죠. 총학생회의 이런 등신같은 행동이 회의록으로 퍼지게 되자 지금 동덕여대 여대생들은 혼비백산 손발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총학생회 입장 보니 자기들 영역 밖으로 학우들이 자율적으로 했으니 그 책임은 학우들에게 물어라라면서 책임 돌리는 거 보고 정신이 확 들더라. 라는 식으로 동덕여대 내부에서는 총학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얻냐 오똑해를 연발하고 있으며 당장 내년 취업도 너무 걱정된다. 사실 폭력 시위 안 한 동덕여대생 입장에서는 학교 명예실주도 큰 문제다. 총학 발뺏이 진짜 너무 심하다. 총학년들 으쌰으쌰할 때는 자기 일처럼 하더니 일 터지니까 선 긋는다. 저 내년 취업인데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편입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취업 박람에 부순 건 지금 봐도 어이없다. 라면서 너무 쫄리다는 우리 한국 여자 동덕여대생들. 여대인식 자체가 별로인데 이번 일 더 클 것 같다. 취업 안 될 것 같아서 착잡하다. 잘 수습해서 빨리 잊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불안하다. 지금 취업 안 될까 걱정이라 잠도 못 자겠다. 라면서 실시간으로 우리 동덕여대생들은 하나같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신나게 때려부수고 개패듯 패고 남성 혐오할 때는 신났겠지만 저 한국 여자들은 모두 어른이라는 사실. 잘 수습해서 빨리 잊혀지길 바란다는데 과연 동덕여대라는 이미지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절대 잊혀지지 못하게 제가 언제나 끌어올려서 리마인드 시킬 예정이긴 하지만. 동덕여대생들 이제 와서 후회하고 손발 벌벌 떨리고 총학생을 손절보고 정신이 확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참 꼴이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위대한 동덕여대생들은 평생토록 자신은 절대 fm이 아니고 남염을 하지 않는다고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게 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오늘은 싱글벙글 이제 와서 후회하는 우리 동덕여대생들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동덕여대는 믿고 걸으세요.